이게 좀 여유 있게 와야 좀 이게 세팅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아, 이 시간에 가혹하다,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주. 그러면. 그러면. 아니, 저는 이게 현명하다고 모르겠다. 그럼 어설프게 대접할 바에는 되게 나아요. 아이고야. 네. 감사합니다. 음식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빨리 해야 해, 빨리. 아이씨. 꼭. 저기 그냥 그릇에 담아놨을 뿐인데 확실히. 그렇죠. 네. 허다르네요. 오, 야. 이런 얘기 뭔데 되게 소름빛이네요. 이야. 인물 퀴즈. 인물 퀴즈. 인물 퀴즈 퀴즈. 저날 너무 못 봤어요. 인물 퀴즈. 누구를 낼까? 이시원. 뭐야, 뭐야? 지금 뭐야? 좀 이상한 사진을 골라야 애들이 못 맞출 것 같아서. 나는 잘 나온 사진이라고 생각해. 잘 나온 사진이라고 생각해. 한국 사람들은 너무 쉬우니까 외국 쪽으로. 하나, 둘, 셋. 3초 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어렵다. 아, 갑자기. 아휴, 갑자기. 네. 우와, 손님이 있네. 우와, 손님이 있네. 우와, 손님이 있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야, 이게? 떡볶이. 아, 밑에서 만났구나. 아, 밑에서 만났구나. 네, 반 없어요. 일단 오늘 시간이 가능한 친구들만 일단 불렀고요. 저희 헤어하는 친구, 그리고 메이크업하는 친구,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매니저, 또 정문성이라는 배우 후배예요. 둘 다 워낙 외모부터 직업까지 스타일리스트. 저랑 같이 작업을 많이 해요. 저는 이렇게 연기를 잘하건 못하건 떠나서 연기를 되게 진중하게 생각하고. earnest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버팁